한류 문화 콘텐츠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9회 럭셔리 브랜드 모델 어워즈가 열렸습니다. 제9회 럭셔리 브랜드 모델 어워즈가 경기도 가평에서 진행됐습니다. 11월 27일부터 28일 가평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행사는 한류 문화 콘텐츠로 지역관광과 브랜드 마케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개최됐습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백신 접종 완료자와 PCR 음성확인자만 출입을 허가하는 등 철저한 방역관리하에 진행됐습니다.